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고리소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약의 여정과 나의 24입니다 CVDIP라죠 우리에게는 예수가 거리도의심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거리도의심의 결론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결과는 세계보금합니다 이 일을 놓고 나가는 모든 삶의 가정이 여정입니다 오늘 또 결론을 붙잡고 우리의 결과를 알고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오늘을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여정 속에 있음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은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당하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을 앞에 부분들을 놓고 분명하게 확신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여정 속에 은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알 때에 오늘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진 않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들이 결국은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오늘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약의 여정과 나의 24인데 오늘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살펴볼 것은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고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보다도 응답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응답보다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 당장 내가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응답이 없다 우리가 응답 놓고 기뻐하고 교만하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졌냐 그 시간, 세간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흐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산업성교회 토요일 산업성교회에서도 메시아지 나왔습니다만 서른 부분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알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강단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의 주일 강단들을 가지고 여러분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 본부 중심한 훈련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인도받게 되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돼요 사실은 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사실은 전부 다 응답이에요 알고 보면 이것 없이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말씀의 흐름과 멀어져 있다 반드시 결과는 나타납니다 무언가 모르는 실패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의 흐름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어디에든지 간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랩런트들을 보면 사실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환경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응답받으면서 정말 중요한 축복된 역사들을 확인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검찰님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강단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교회의 어떤 방향을 말하든지 간에 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 통하게 돼요 사실은 말 안 해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설득하고 말해서 따라오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뭔가 멀리 떨어지도 통합니다 오래 만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처럼 통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면에서 산업인들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산업 현장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말씀의 흐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가장 귀중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되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사실은 24 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흐름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 되어져 저절로 24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자 말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어떤 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게 24입니다 이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 부분들도 되지만은 그 이전에 내가 늘 모든 삶이 사실 기도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진짜 고민거리 있으면 늘 그게 24 되잖아요 진짜 기쁨이 있으면 그게 늘 24 되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늘 그게 24 되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내 이렇게 각인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그게 늘 내 속에서 24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요 사실은 진짜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24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들이 이 훈련이 되어지면 끝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기도의 흐름을 놓치고 있어 기도가 안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흐름 속에 있냐 뭐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냐 세 가지 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지금 시간표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왜 책직을 가했었느냐 이 세 가지 떨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전도의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주제가 치유 후대 2, 3, 7 성교 24인데 내일에도 그대로 치유 후대 2, 3, 7로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게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떨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부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채찍질을 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성전, 2성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24는 집중하는 거죠 내일은 내일은 25로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치유 25, 후대 25, 2, 3, 7 성교 25 무슨 말이냐 25는 우리가 이미 메시지를 받고 있으나마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24는 집중이지만 25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일을 놓고 인도받아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전도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흐름으로 지금 시간표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사실은 비대면 이 부분들도 어떻게 전도를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이거는 갈수록 비대면은 갈수록 가속화되게 돼 있어요 갈수록 가속화 모든 삶이 비대면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제자 진짜 제자는 제자훈련은 대면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갈수록 모든 삶이 비대면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주일 모의기를 패하는 마지막 때 히브리스 10장 25절에 나옵니다마는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갈수록 모의기를 패하는 조건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현장에서 모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비대면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인 전두의 축보로 이랬으니까 앞으로 상담도 비대면이고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 자체도 비대면이에요 성경 여러 책들 중에 성경에 감동하실 바다 기자들이 66권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동으로 말미암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66권 중에 바울서신이 14권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 비대면이에요 전부다 그렇다면 전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흐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대면을 활용할 것인가 물론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영접 운동하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일만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비대면을 통해서 일만성도 모이는 것도 일만성도지만은 비대면을 통해서 일만성도에 대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이 속에 있게 될 때의 CVDIP가 더욱더 분명해져요 모든 CVDIP는 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CVDIP입니다 딴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CVDI 앞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은약의 여정이죠 이게 어디서 만들었느냐 얼마만큼 말씀의 흐름을 얼마만큼 기도의 흐름을 얼마만큼 전도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이 속에서 시간 가면 갈수록 나오는 것이 뭐냐 은약의 여정 나의 은약의 여정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은약의 여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는 만큼 확실하게 이 사실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인도받는 만큼 분명한 CVDIP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만큼 지난주에 우리 맹 핵심 때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 나옵니다 영적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전도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플랫폼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내게 사람들이 붙고 내게 모이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저절로 모여집니다 모여지게 돼 내가 모자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 속에 내가 있으면 이 속에 내가 있으면 저절로 모여지게 사람들이 붙여지게 돼 있고 모여지게 돼 있고 그걸 누가 모여지게 하느냐 하나님께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성교의 이사가 다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 17절인가 거기 보면 떠나라 했어요 떠나라 이런 사람에서 떠나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살펴봐야 합니다 내게서 점점 사람이 떠나느냐 아니면 모여지느냐 내가 이 속에 있지 않다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그냥 앉아계시지 말고요 그 위에 있으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요 내게서 사람들이 떠나는가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붙는가 이런 정말로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뭔가 모르게 이런 플랫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집니다 갈급한 사람도 모여지게 되겠고요 분명히 모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요 나 중심을 벗어버리는 나 중심을 벗어버리는 내가 나를 없앤다고 돼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다 보면 저절로 갈라데이장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구나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교회를 숨기면서 제 마음에 늘 지금 마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참 교인들 앞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마음들 늘 갖고 있어요 목사로서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요 기중한 교회 정말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들에서 모든 시간들에서 헌신하는 교회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숨겼는데 내가 늘 내가 목산대가 아니라 내가 늘 부족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정말로 죄송하다 이런 마음들이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저절로 사람은 어디로 빠지느냐 말 안 해도 이 속에 빠질 수밖에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검찰님들이 정말로 잘하는 검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되지만은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속에 있으면 저절로 구역 식구들이 아 뭔가 있구나라는 영적 플랫폼이 딱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만 뭔가 있구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말 안 해도 우리 검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검찰을 위해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영적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갈수록 지금 현장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갈급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만 준비하면 끝나요 사실은 교회도 이 부분만 준비되어지면 끝나요 왜냐 모두가 갈급하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어지면 교회가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고요 여러분 개인들도 이 부분만 되어있으면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인데 여러분 지금 달아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인데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쉽게 듣고요 또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메시지처럼 들으시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은 어디 갔어요 본론 이전에 여기 보면 은약의 정 CVDIP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 목사님 설명 그대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잖아요 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드림 모든 사람이 꿈을 꾸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야망을 가지고 꿈을 꾸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게 나의 꿈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나오는 꿈이 돼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꿈꾸면요 결국은 성공해놓고 망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벌되고 뭔가 어느 분야에 탑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엘리터들이나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함부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나름대로 뭔가 꿈을 갖고 있고 노력하고 애쓰고 채소를 다해서 만들어진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금을 쓰니까 영증문제 오는데 우리는 쉽게 그냥 영증문제 당할 것인데 그냥 쉽게 봐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뭔가 모르는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들도 그냥 재벌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느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훈련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주어지는 꿈이냐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꿈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니면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약 바로 은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그 속에서 주어지는 꿈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창세기 1장에 17절 있죠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원래 그 능력들을 따라서 나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져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미지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단어가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부분들 여러분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그게 이미지예요 먼저는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능력들을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세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보이지 않게 남는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결국은 목표 삼는 것은 작품이 만든 실천하는 거죠 실천 그럼 이 CVDIP를 가지고 중요하게 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은약입니다 은약 사실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그대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위해 절대 가능한 은약이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위해서 절대 가능한 은약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나온 것이죠 전적인 타락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어떤 것에도 가능치 않아요 그런데 은약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위한 절대 가능의 은약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은약의 흐름들 보금 속에 있는 흐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우체화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창세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죠 떠나지 말자 바로 창세의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절대 불가능한 인간에게 절대 가능한 은약을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의 6장 4절 5절에 보면 내 피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은약을 주셨는데 창세의 6장 14절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창세의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탈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의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난한 땅으로 나아가라 했어요 에덴 동산 사건이고요 노아 홍수 사건이고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작년에 3장 6장 11장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하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창세의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4절에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결국은 출혁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노예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주신 답이 출혁기 3장 18절인 희생제사 이사야 6장 1절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약을 놓쳐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신 답이 이사야 6장 12절과 이사야 7장 14절 마태훈 16장 1절 15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훈 16장 16절 그리스도 절대 은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은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위해서 절대 가능한 것이 은약이라는 것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새롭게 여러분에게 와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인데요 그게 바로 보면 나오죠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뭐의 비전? 세계보금의 비전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세계보금의 비전 먼저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위해서 절대 가능한 은약을 주시고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세계보금의 은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보금의 은약은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세계보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먼저 이 은약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만큼 따라오는 것이 세계보금의 비전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약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만큼 오는 것이 바로 비전 세계보금의 비전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진짜 은약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만큼 거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세상 보는 눈인데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결국은 세상이 사람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구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비전이에요 사실 정말로 세상 재앙이 보여지고 재앙 속에 있음을 알고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것들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원 16장 15절에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라 4등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비전을 주었는데 세계복음의 비전이에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세계복음의 비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꿈인데요 절대 은약 속에 있는 그대로 쓸게요 절대 은약 속에 있는 오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꿈이에요 절대 은약 속에 있는 오늘의 승리 이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정말로 올바른 꿈이라면 24시 됩니다 그리고 24시 되는 것이 올바른 꿈이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승리는 오늘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가구가 정리된 것이고 오늘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모든 젊은이들이 꿈없이 살아가고요 정말로 연세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꿈이 있으면 뭔가 달라요 저는 한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한 70 정도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늘 뭐에 꿈이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분인데 중국에 가서 자기가 보금 전해야 되겠다는 평신도인데 70 정도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몇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아 이분이 연세 드셨지만 연세 드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꿈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면 달라요 뭔가 젊어 보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승리는 오늘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과거를 아는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승리하고 오늘 꿈꾼다는 것은 이미 과거를 안다는 말이고요 또 미래에 하나 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를 오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꿈을 꾸는 이것은 은약 속에 절대 은약 속에 있는 오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이 꿈이라는 것 정말로 이 사실 올바른 꿈이라면 24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24시 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꿈대로 돼요 여러분 꿈대로 돼요 이상한 것에 24시 되어야 돼요 계속 그 생각 아니냐 그대로 돼요 그 꿈이니까 그대로 돼요 절대 은약 속에 있는 오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이 그게 꿈이란 그래서 은약 안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꿈들이 여러분 날마다 꾸여짐으로 말미야마 오늘을 승리케 되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역사를 미리 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역사를 미리 보고 정복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역사를 어떻게 미리 보고 정복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역사를 놓고 미리 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역사를 미리 보고 정복하는 것 정복은 미리 보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와 다음에 오는 이것은 25의 축복입니다 25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25의 축복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힘을 얻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24에 집중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25의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걸 가지고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실천입니다 목표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작품을 남기는 것은 이걸 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보그마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품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원의 응답이라고 하죠 영원한 그래서 24가 정말로 올바른 꿈이라면 24 되고요 계속 그 24의 꿈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영원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작품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를 살리는 정보가는 이 일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 있는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도 오늘 유의물 쭉 읽어보시면 cvdip에 대한 내용들 사실 영어로 쭉 해놨기 때문에 우리 검찰님들도 사실 좀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은약의 여정 크리스도 알고 세계보그마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이 은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 이 은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대부분 그냥 살아요 막 살아요 그냥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마태봉 24장 14절 4등 1장 8절 그 결론 부분에 나오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성령의 석사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참된 세계 보금화의 여정과 작품을 놓고 여정을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여그러면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이 부분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이거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여름, 기도의 여름, 전도의 여름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확실한 CVDIP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은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속에 있으면 저절로 확신과 확인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역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살리는 아니 교회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길을 저의 여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축복의 역사 속에 세우시고 그런 말씀의 여름과 기도의 여름과 전도의 여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플랫폼이 되어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을 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약의 여정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붙잡고 땅 끝까지 차지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하나교회 속에 우리 검찰님들 속에 또 구역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은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 한 시대의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세상 현장 속에서 중요한 답을 전달할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